장관의 중인 장관의 장관의 장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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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장관의 장관. 뭐 약간 익숙해요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앞뒤로 갔어. 뭐 우리 뭐. 다큐 차량 현장입니다. 뭔가 자유분방안전 컨셉으로 거리를. 막 걷는 느낌으로 나를 찍고 있습니다.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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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거 뭘 보고 하는 거야 저랑 진이 형, 지민이 슈가 형의 유닛 촬영을 조금 맞췄죠. 자기 자신들을 찍는 컨셉. 겨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찍는 컨셉이었어요. 마음에 들었나요 지민 씨?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고 있는데 러프한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을 딱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원래 입고 다니잖아요. 거울에 비친 냄새. 길거리에서 뭔가 이 촬영 안 그런지 여러분. 하지만 여기 세트. 사실 영어마을 세트 아닙니다. 이런 세트 지점에서 참 대단합니다. 이제 잘 나온 것 같아서 다음 촬영도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의 자켓댄스. 렛츠쇼.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너무 좋아. 아이고.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요. 사람들은 마을 수 있어. 약간 바둑기사처럼 해 줘. 바둑기사. 응. 은하 웃지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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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보이지 않아 죽는가 있긴 하얀 깨끗한 듯 안녕하십니까 한번 모여볼게요 뭐예요 이거? 오늘의 팬티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 나 잡아 I can't go in the forest 살아가고 야 아니 좋아야 좋아해요 두 눈을 치는다 띵띵 박두종이 땡땡땡 이런 걸로 막 비술 수 있어 우와 우리 나오면서 살아가 진짜 리얼하게 나올텐데 예쁘게 먹어 예쁘게 예쁘게 먹어? 미래로 달아 나아 I can't go in the forest 하러가 따라오겠지 I'm without 어떤 듯이 안재 촬영 끝났습니다 네 우리 태형이가 열심히 이렇게 제작해서 스케줄도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찍었는데 어때요? 그래도 멤버들의 촬영을 우리가 좀 전환하려고 우리에게서 제일 중점을 넣었습니다 좋아 좋아 태형아 좋다 매우 만족 오늘 진짜 재미있어 3점 잘 나온 것 같아 3.5점 중간에 저희가 촬영하는데 태형씨가 스케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머뭇다 오늘 스케줄도 완벽합니다 세 번째 날도 기대하겠습니다 야외 촬영인데요 맞아 죽겠다 찍어주세요 야외 촬영도 잘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야외 촬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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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야외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이번 자켓 촬영의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조금 거친다고 해야 될까요?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세상 그리고 생긴 존기랜드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정장에 캐주얼하게 입은 것도 있고요 한번 약간 야생의 모습까지 바로 도와보자고 이제 자연에서 영남이라고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 실장인데요 이거 지금 그렇게 끝나는 분위기 비 와가지고 빨리 촬영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멋있게 희망이 없었어요 즐기주십시오 즐기십시오 한번 자연으로 돌아올게요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태형이가 스케줄을 되게 잘 짜줘가지고 이번 자켓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딱 끝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 이번 앨범 제목 아시죠? 비 비 이렇게 비 로 마무리합니다 비가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비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알아서 사랑하면 비 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비 누가 나의 입이야 나의 사킬을 간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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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が 아 집 넷 Rock